최근에도 뭐 유튜브에도 댓글 날린 게 그렇더라구요 뭐 어떤 분들은 참나가 없다고 하는데요 참나는 방편이라고 하던데요 무화가 진짜라고 하던데요 어 참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뭔가 참다운 나가 있다는 건 헛소리고 사실은 너가 없다 너가 없다는 걸 바로 이해 못하니까 참나가 있다는 방편을 쓴 거다 이게 저기 티벳불교 결룩파 주장이에요 원래 그래서 재밌는 게 티벳불교는 부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돌을 전했다고 강조하거든요 초전범룡 때는 소승돌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 소승불교의 돌이 두 번째는 반야신경에 해당되는 반야공사상에 대한 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이 나왔고 세 번째는 유식학이나 열애장 불성사상이 참나가 있다는 사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달라이라마 늘 강의하시는 게 소승불교의 공 얘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대승불교의 공 반야의 공 얘기했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왜 결룩파는 중간학파인데 중간학파는 특히 귀류 논중 중간파 달라이라마가 속한 이 복공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참나가 나온 거예요 무화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진화가 나온 거예요 진화 사상이 불성 사상이 세 번째 그럼 더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티벳불교는 이걸 반대하려고 달라이라마는 처음에 소승의 공 얘기했는데 미진한 게 있어서 아공 위주라 미진한 게 있어서 복공을 논했고 여기서 끝인데 불성 얘기를 왜 했느냐 진화 얘기가 왜 나왔느냐 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공부 안 할까봐 이해 못 할까봐 달래느라고 방편으로 참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죠 우리가 볼 땐 어때요? 이 티벳불교에서 세 개로 나누는 건 아주 좋아요 소승불교 뭐 주장했죠? 아공 우리가 볼 때 아공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아공 두 번째 대승의 법공 반야 사상 마지막 불성의 열애장 사상 불성과 열애장 사상 이건 뭐죠? 구공 아공 법공 구공 전했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발전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리에서 끝내고 싶은 티벳불교는 두 번째가 끝이고 세 번째는 이해 못 하니까 무아를 이해 못 하니까 방편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공 너 자신이 무하다는 건 이미 소승에서 나왔고 일체 마음법이 무하다는 게 법공에서 나왔고 세 번째는 그 모두가 일체가 참나작용이다 그 참나는 육바람을 품고 있는 참나다 그게 진짜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원만하게 나온 거예요 아공 법공 구공이 원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공도 이게 참나작용이라는 의미로 법공이 나왔는데 참나를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를 그냥 방편으로만 보시지 말고 참나가 무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참나 말고 뭔 무화가 있어요 참나는 공제경제예요 참나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린 의식이기 때문에 닉마파 고순들 다 얘기해요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데 그 자리가 알아차린다 신기하다 달라이라마 강에도 나와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린다 이게 신기하니까 중간판 논리랑은 배치된다고 전제해요 배치되지만 그래도 통한다 이해해 보려고 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전자도 제자들이 더 이해 못 해가지고 참나하면 막 그냥 반기만 드는데 달라이라마 참나 반대하는 달라이라마도 닉마파 스승들의 참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존중한단 말이에요 고정신은 좀 배워라 좀 모르면 배워라 참나하면 거품 무는 게 능사인 줄 아는데 배워라 그리고 명상하면 참나 모를 수가 없다 명상을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의식이 깊은 단계로 몰입 4단계를 지나서 깊이 들어가면 몰입 4단계가 일선 근처 정도 간 거예요 일선 근처만 가도 참나가 등장해서 거기 시공을 초월한 알아참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있냐 없냐 무하냐 진하냐 진하가 참나라는 게 텅 비어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애곡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하예요 애곡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애곡성이 없는 자리에서 참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하지 참나는 무하다 진하가 무하지 진하는 방편인데 무하가 진짜다 이런 거 다 그런 중간파 아류들의 헛소리들이죠 체험하시라 과거 모릅니다 닉마파도 똑같은 거 써요 저희 학당에서 쓰는 거랑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나와 남도 없습니다 나누지 마시고 존재해 보세요 존재하는 순수한 알아차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알아차린 자리는 시간성 공간성 인과성이 없어요 연기성이 없어요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알아차려요 영원 불멸하기 제 개념과 제가 유도해드린 그 체험이 하나로 맛나는지만 보세요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왜 옆 사람 둘러보고 이거 맛있냐 맛없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서 그 현존하는 영원히 현존하는 그 자리 찾고 개념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면 끝이지 이거 이거 방편이라는데요 자기가 체험하고 남한테 왜 방편이냐 아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럴 때 한 번 더 내려놓으세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일은 몰라 현재에 존재하는 거 현존의 만족 이 네 가지만 익히시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가 오실 거예요 그 자리 체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안주해 가지고 생각감 정우감이 육군 돌아가는 걸 알아차리고 계시면 그 자리에 중심을 두고 알아차리시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일체 생각감 정우감이 작용이 참나의 작용이구나 알아차리는 이 의식의 나툼이구나 이러면 족챈 일체가 육군 작용과 참나가 열반이 다 원만하다는 여러분 대원만이라고 하는 티벤 닉마파 불교의 족챈 사상 그대로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닉마파의 훌륭한 조사가 되신 거예요 체험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시면 그때 얘기하세요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 체험 가능하고 그 개념과 체험이 일치 가능합니다 전 이게 다예요 왜 남의 말 신경 쓰세요 왜 참나 체험도 못하는 사람들을 참나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자기가 체험한 참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보물도 못 찾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